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수와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성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21년 청지기가 발표되고 또 새로운 21년의 시간표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받아 모든 우리 청지기들에게 오직 보금이 모든 것이 되고 오직 보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와 또 기관 부서 지역에서 새로운 원리스와 부흥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결탄코 잃지 않는 그런 청지기로 끝까지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를 놓고 세상에서는 이미 많은 예측과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함께 나가는 공존해가는 그런 뉴노멀 시대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관측과 준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예측이고 사람의 준비입니다 사람의 준비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보수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1년 뒤에 일을 10년 뒤에 일을 미리 예측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보수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또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뛰어나진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준비 아니라는 거죠 스가리아 4장 6절에는 이는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심과 능으로 된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감당되는 일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그런 훈련과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던 요수아가 막상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대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자 가난한 정복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갑자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당황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수아의 입장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비서처럼 모세를 섬기고 수종 들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고 본인이 당장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도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가난한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요수아에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요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요수아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 형통 그리고 평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응답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은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또 직장과 현장에서는 시시때때로 풍랑과 풍파가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모든 눈을 영적 시각으로 모든 눈을 보금적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게 되고 문제에 속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본문의 여수와의 상황은 형통과 평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예 지금 정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추려굽의 영웅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 앞에서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쓴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물 문제가 어떤 나라에는 심각한 것처럼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지팡이 되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어떤 영화에 보니까 배너란 영화에 보니까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게다가 지금 후임으로 세워진 사람은 아주 새파란 신참내기 여수화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큼 여수화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를 과연 보냈을까요? 모세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무수한 불신앙의 말들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여수화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수화 오늘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수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등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멸망의 시나리오입니다 사탄은 딱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는 불가능하겠죠 말씀, 기도 안 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요소아는 충분히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요소아는 영적으로 준비된 영적 서밋이자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기준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부딪혀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지금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길 원하고 문제와 사건 앞에 서길 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 문제에 매달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또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아담이 어디 있냐고 지금 숨바꼭질 하듯이 아담을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뭘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속아서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영적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호래설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모세가 지금 호랩산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지금 평생토록 살아왔고 붙잡았던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을 뭐라고요? 벗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오늘 요소아는 모든 사안과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스가라야 사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루 빠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상처와 실패도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되고 평탄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수능을 마친 우리 레몬트들에게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어섰지만 그게 다 넘어선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건강 모든 부분에 많은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내 힘으로 힘으로 능으로 넘어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큰 산이 수룩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큰 산이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수도 있고 그 큰 산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 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산은 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케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힘 빠져서 불신앙에 잡혀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브리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 문제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문제를 진짜 문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갈보리산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수와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요수와서 1장 11절에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냐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갑작스러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요수와는 당당하게 오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내용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수와는 백성들에게 뭔가 배짱과 용기를 내어서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수와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게 될 것이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또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믿음으로 요단과 가난한 땅을 향해서 오늘 요수와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내 생각과 내 체질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묶여서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수와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필 요단의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가장 많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언약계를 맨 제자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니 강물을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큰 문제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큰 어려움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강물 속에 그 요단강 속에 마른 땅을 준비해놨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반응과 현상과 껍데기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불신앙하면 평생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들 때에 요단강물이 멈추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오늘 말씀처럼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9절에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이처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현장을 형통으로 평탄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과 평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낼 수 있으니 혹은 공격이 돋고 Son 전 이처럼